스티븐 스필버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는 스필버그라는 이름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대단한 기대작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봉한 스필버그 버전은 1961년 제롬 로빈스와 로버트 와이즈가 연출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리메이크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볼류를 향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영화가 아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원작이죠. 심지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기 때문에 세익스피어가 원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떠오르죠. 이야기의 구조부터 상당히 유사합니다. 원수인 두 집단의 남녀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한 명이 죽었다고 오해하게 되며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까지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원작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리메이크 원작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은 제 역량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스필버그쯤 되는 거장 오브 거장이 고전을 리메이크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원인을 현 시대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위주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표층과 심층을 두류 경유하며 은근하고 미묘하게 현 시대를 관통하는 계급, 인종, 젠더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가 의도적으로 스페니쉬에 대한 번역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춤의 의미, 스필버그가 리메이크를 선택한 이유 칼과 송곳으로 지르는 행위 분석, 영화 속 높이가 중요한 이유 링컨센터의 아이러니, 그리고 토니가 장신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만 꼽는다면 스페니쉬에 대한 번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영화의 의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막을 넣지 않는다고 나오기도 하죠. 스페니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관객을 제외한 사람들은 감정과 맥락으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당연히 영화의 핵심일 텐데요.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물들에게는 사실상 춤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춤 사이는 사랑의 과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싸움의 방식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제트파의 인원들이 아니타를 겁탈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러한 영화의 방법론은 왜 스필버그가 고전을 리메이크한 것일까라는 질문과도 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언어라는 것은 제트파와 샤크파의 간격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제트파에 비해 샤크파는 다소 히스패닉 억양인 강한 영화를 사용하고 있죠. 말인즉슨 이들이 발화하는 영어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 편인지 내 편인지 가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여러 인물들에 의해 영어를 사용하라는 대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영어가 견인하는 어떤 불일치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죠. 사실 결은 좀 다르지만 한 달 전에 개봉한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이렇게 언어가 불일치하는 설정이 주요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시대의 걸출한 창작자들에게 보이는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유사한 시각과 태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느슨하게 말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분열된 두 집단의 화해를 꿈꾸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제적인 관점에서 스필버그에게 분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언어의 자리에 춤을 넣은 것이고 번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춤이라는 교집합으로 묶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거죠. 즉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스필버그에게 리메이크하기에 매력적인 영화인 것입니다. 분열의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현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영화의 주제와 결부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제트파와 샤크파의 대립은 무의미한 것이죠. 제트파의 논리를 보면 마치 슬럼과의 백인인 우리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히스패닉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역을 빼앗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슈랭크 경위는 제트파 인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윗세대인 이탈리아계, 아이리시계 등등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해서 떠났는데 그것에 실패한 너희 아버지들의 자식들인 너희들만 이렇게 패배자로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트파 인원들도 이민자들인 것이죠. 베르나르도 토니에 대해 폴란드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제트파와 샤크파의 대결은 먼저 미국 땅에 들어온 이민자들과 나중에 들어온 이민자들 간의 대립인 것입니다. 헐겁게 말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본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집단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두 집단의 대립과 그에 따른 누군가의 죽음은 굉장한 아이러니를 품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러한 비유는 많은데요. 예를 들어 치노가 토니에게 발포하는 권총은 리프가 베르나르도를 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죠. 말하자면 총애의 궤적의 측면에서만 봐도 역시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스페니시가 번역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존재하는 인종 간의 미묘한 위상차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제트파와 샤크파가 동일한 이민자들이고 둘 모두 사회의 하측민에 속한다고 해도 피부색과 억양에서 오는 현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표현을 영화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만 번역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패권국의 언어라는 것을 신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굳이 두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해보자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쪽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소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더 소외자인가의 문제는 영화에서 꽤 흥미로운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트를 하는 토니와 마리아가 리프와 베르나르도 중 누가 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짧은 논쟁을 벌이죠. 언급드린 것처럼 영어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트파 쪽이 조금 덜 소외받는 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트파 인원들은 송곳이 귀에 박혀 있거나 잭라이프가 가슴팍에 삽입되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해주는 주변인이 있습니다. 슈랭크는 베이비존의 귀에 꽂힌 송곳을 빼주었고 토니는 리프의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주죠. 반대로 베르나르도의 가슴을 관통한 나이프는 아무도 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적으로 제트파가 샤크파에 비해 조금 낫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리프에겐 가족이 없죠. 리프와 베르나르도가 치체 안치소에 동시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리프는 최후의 순간 신분 확인조차 가족이 아닌 원수의 애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결국 우리 쪽이 이렇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것은 가치판단이 불가한 영역이니 결국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표층에서는 인종적 측면에서 두 집단의 대립을 그리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복잡 미묘한 입장들을 두루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도는 젠더와 성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에는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논바이너리 캐릭터로 나오는 애니바디스입니다. 이 인물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젠더를 보인다는 이유로 제트파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척당하죠. 본인은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열정은 굴뚝 같지만 괴물치금을 받다가 끝자락에 와서야 제트파에 수용됩니다. 말하자면 애니바디스는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집단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역시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한 아니타가 토니에게 마리아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왔을 때 발레티나의 가게에 있던 제트파 인원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니타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트파 인원들의 여자친구들의 대응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아니타가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순간에는 감히 여기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냐며 버럭하더니 남자들이 그녀를 겁탈하려고 하자 하지 말라며 이들을 말리면서 아니타를 구출하려고 행동하죠. 즉 인종으로 갈릴 때와 성별로 나뉠 때의 행동의 차이를 영화는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드렸듯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현재에 존재하는 여러 분열들을 두루 다루면서 그 시면에 있는 굉장히 미묘한 지점들 역설적인 면면들을 거론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는 모든 대립에 무의미가 존재하겠죠. 영화가 시작하면 철거 중인 슬럼과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데요. 그때 공사 현장의 간판에는 시의회 주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링컨 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곧 국가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길 예정인 이들끼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상황이 주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영역을 지키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와 대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죠. 또한 링컨이라는 이름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인종관의 평등을 이룩한 상징적인 이름일 텐데요. 그러한 차별 반대에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건물을 짓는 데 있어 하층민들을 몰아낸다는 설정 역시 대단한 모순을 품고 있기도 하죠. 이 첫 장면에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이유는 높이 때문입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카메라가 쫙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와 그 땅 밑에 지하로 연결되는 문을 탁 열면서 Z파의 인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지면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로부터 시작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높이를 이용한 은유가 반복적으로 묘사되죠. 그것은 토니를 경유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토니에게 부여된 높이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프는 발렌티나의 가게에 찾아와 토니에게 댄스파티에 꼭 같이 가자고 부탁하죠. 이때 지하에 있는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는 것은 위층에 있는 발렌티나의 목소리입니다. 토니 입장에서 자신을 받아주고 고용해 주었으며 거처까지 마련해 준 발렌티나는 사실상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 발렌티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한 그가 마리아를 만나러 가는 방식은 계단을 철봉삼아 타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즉 높이는 그에게 사랑의 종착력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희망 없는 현실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심지어 저에게는 토니가 장신이라는 설정 역시 높이와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도 토니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키가 참 크네. 그러니까 토니가 친구들 중 가장 키가 크다는 것은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저 밝은 상층으로 나아가는 건전한 방법을 찾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비유적 표현일 텐데요. 영화에서는 결국 그런 그가 땅에 눕게 되죠. 말하자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높이를 지향하는 토니가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은 완전히 비극으로만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니의 죽음을 제트파와 샤크파가 연대해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상실된 높이를 회복하니까요. 저는 이것이 스필버그의 전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고 분열의 세상에서 현실을 벗어나 광명 있는 상층으로 가는 방법은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댄스파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릿저릿할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오빠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토니와 마리아는 바로 결혼을 선택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할 시간이 충분했는가 등의 인물들의 감정선의 측면에서의 의문사항은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스필버그는 정말 대단한 감동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수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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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